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브레이크 속선이나 변속기 속선 끝에 이렇게 선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선이 길다고 하면 풀어진 부분을 자르고선 그냥 엔드캡을 끼우면 되는데 이 물려있는 부분에서 아직 가까우면 자르지도 못하고 이 엔드캡을 끼우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 막 찔리죠. 찔리면 많이 아프죠. 간단하게 엔드캡을 끼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준비물은 실만 있으면 됩니다. 물려있는 끝부분부터 꼼꼼하게 당겨서 감아주세요. 끝에가 이렇게 모였어요. 엔드캡을 돌려서 끼우고 니퍼를 물어주고 불필요한 실을 끊어주면 되죠. 끝에가 풀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엔드캡을 끼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안전 레이딩 하시구요. 감사합니다.